네 장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는 하셨어요? 아직 안 했어요 아 이거 기다리시라고? 네 아 오늘은 메뉴는 뭡니까?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네 괜히 또 여기 장대장하고 통화하는 것 때문에 떨려가지고 입맛이 괜히 없어지고 그렇군요 자 어떤 고민이 있나요? 오래 보유한 집을 네 지금 임사로 해놓고 있거든요 임사 임대사업자 네 어떤 집인가요? 노원에 있는 네 상계주공 아파트예요 상계주공 많이들 샀죠? 상계주공 섬단지 네 28년 정도 된 거 28년 됐어요? 네 보유한 지 제가 28년 전 취득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올 상반기 전세가 만료되는데 네 2026년에 주임사 10년이 되거든요 2026년 그럼 언제 등록을 한 거죠? 등록은 16년에 했는데 네 중간에 단기 임대로 했다가 장기 임대로 바꿨어요 2018년에 2018년에 네 그래서 26년 10월이면 아니죠 2016년이면 10년이 돼요 그럼 이거는 장기면 네 8년에 50% 10년이면 이거는 70%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걸 등록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럼 좋습니다 28년 전이면 이거 지금 몇 평대죠? 30평 30평이요 그 당시이면 이거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? 얼마에 사셨죠? 네 1억 후반 1억 1억 1억이나 줬어요? 1억 후반 1억 후반 1억 후반 지금 시세가? 1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4억 네 오래 보유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동산은 무필수로 그만큼 많이 올라가죠? 그래요 결과적으로 네 네 그 다음에요?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될지 네 뭐 재건축을 한다고 이야기는 있는데 네 세제 혜택이 있을 때 적정한 시기에 팔아야 되는 건지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? 어떤 세제 혜택을 말씀드리는 거죠? 이거는 아파트는 아파트는 10년까지 못 갑니다 8년이면 자동만소가 돼 있어요 자동만소 되는데 지금 계속 전세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네 전세는 2026년에 말려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만소는 8년이 되는 시점이 아까 10년이 2026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8년이 10년까지 못 갑니다 아파트는 아 그런데 중간에 얘를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그러니까 장기가 의무 기간이 8년이에요 네 10년으로 바뀐 거는 최근에 바뀐 거지 10년 의무는 그러니까 의무 기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의무 기간은 장기는 8년입니다 1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자동만소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까지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만기 8년이 되는 때가 2024년이라는 거잖아요 2018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서 그러면 2026년이네요 네 2026년 10년이 아니고 8년 8년 네 8년 네 맞습니다 이때쯤 비과세를 받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비과세요? 비과세는 아니죠 일반과세죠 일반과세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다른 주택은 없고 이것만 말씀드리면 됩니까? 아니 얘도 있고 또 자먼동에도 말씀하세요 네 하는 자먼동 네 재건축 되어서 반포네요 25년쯤에 이제 입주예요 2025 이것도 임대사업 다 하셨다고요? 네 지금은 멸실됐죠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는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제 아파트가 될 건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파트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주주택이 문제가 되겠는데 거주주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포션을 취해야지 자 이거 자먼동에 있는 건 이거는 언제 취득하셨죠? 네? 자먼동 거요? 네 4년 전에 4년 전 2017년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착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게 자먼동이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되면 입주를 하고 나서 이게 뭐 일시적 일가유주택으로 팔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취득을 4년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네 신규 취득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일가유주택은 적용을 할 수 없어요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시적 일가유주택은 할 수 없고요 네 만약에 이게 입주를 하게 되면 거주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주하기 전에 등계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을 지금 팔면 지금은 입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입주권이면 지금은 일반 과세죠? 일반 과세를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년쯤 등계하기 전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거주주택이 어떤 주택인가요? 왜냐하면 잠원동에 이거 지금 신축이면 네 여기 지금 너무나 아까운 아파트잖아요 어딘가요?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강남역 주변이에요 강남역 주변에 혹시 거기도 신축? 신축 아니에요 거기는 신축 아니고? 네 아파트고? 네 그러면 잠원동이 사실은 더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렇긴 하죠 그런데 둘 다 아까운 데죠 둘 다 아깝긴 한데 저는 그 전략을 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왜냐하면 전화를 조금만 일찍 주셨으면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두 채가 임대사업자 임대동도 등록 중이라고 한다면 거주 유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상계주공이 지금 아니 상계주공도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을 두 개를 하고 있는 중간에 네 거주주택을 파는 거잖아요 아직 안 팔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팔면 거주 유태 비과세를 받고 네 잠원동이 입주가 되면 여기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제가 봤어요 그게 더 좋은 전략이었다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지금 이미 그건 늦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? 네 늦었습니다 지나간 과거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잠을 못 자요 네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중간에 한 한 번씩 깨든 건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자주 깨요 네 자주 깨다 보면 화장실 자주 가다 보면 열 시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이 상계주공 아파트는 어쨌든 간에 네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4년이 지나면은 아파트는 자진말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진말소가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네 종합부동산 합산이 안 되고 네 나중에 조금 더 오를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2026년까지 네 그리고 이 돈을 지금 뭐 일반 과세 막 받고 팔아가지고 당장 어디에 지금 하려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네 가지고 일단은 가는 게 더 낫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입주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주주택은 지금 현재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낫나요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이것도 많이 올랐다 네 두 배 정도 혹시 자녀분들 중에 증여할 분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증여를 하세요 증여를 아까워요 다 팔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그거는 상관없죠 아무거나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죠 근데 증여세가 적게 나오려고 한다면 네 자본동을 지금 제가 볼 때 입주권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분양 입주권이나 이런 게 시세가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건 최근 거래 시세로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낮게 거래될 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시세가 낮은 걸로 하는 게 일단은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할 즈음에는 증여자가 주민등록증이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야 돼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증여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는 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요 네 증여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으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니까 돈이 많이 뿌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뭐냐 실물 자산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도 되고 네 예전에 강남의 30평 때 15억에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30억에 갔다는 거는 그러면은 7년 전에 5년 전에 지금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5년 전에 월급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5년 후에 지금 현재 월급 1000만 원 받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자녀도도 어차피 나중에 집을 사주려고 하면 이걸 갖다 현금화해서 다시 몇 년 뒤에 사준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여로 가는 게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겠다 네 돈으로 주는 것보다 바로 아파트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기 이전에 전화를 주셨으면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 지금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들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나는 리스크 있는 거 안 할래 세상에 리스크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 방문 집 집 집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리스크예요 계단에 넘어질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인도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조깅하다가 인도에 넘어졌습니다 네 인도에 넘어져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 볼 거가 쪽팔려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신발 끌 이게 매니처가 하고 일어났어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 리스크예요 리스크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어 계속해서 자 어 최희윤님 반갑습니다 황금성님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야 아 저한테 최고야가 아니고 닉네임이 최고야입니다 예 증여할 때 양도세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세나 이게 전세가 있다 대출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 나머지 부분은 10억이다 그러면 6억이 전세다 나머지 사학은 어 현금이다 그러면 이 사학은 증여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 바로 양도세 개념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증여세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이나 전세도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이거를 양도세 개념으로 양도세 개념으로 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